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신임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뉴스메이커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는 인간의 피로에 따라서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권력의 딸랑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람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심재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임명장을 받은 지 10여일이 채 되지 않아서 신임 반부패 강력부장이 취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그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자 심재철 부장은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1월 16일 날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은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없이 심재철 부장 이하의 수사팀만 모인 회의에서도 조국 무혐의 처리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운호 무혐의 처리하자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비리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조국에게 청탁과 부탁을 합니다 또한 그는 김경수 현 경남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유해수 구명에 대한 전화를 받고 그것을 조국에게 전달하고 또 도국의 처리 결과를 전화로 김경수 현 경남지사에게 전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박현철 반부패 비서관에게도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고 민정비서관의 자격으로 여러 차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벌이 아주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은 1월 16일 윤 검찰총장,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동부지검 수사팀들이 함께 모인 회의에서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조국 무혜미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다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은 취임한 이후에 신속하게 대금 반부패부 연구관을 소집했습니다 조국 무혜미 보고서를 만들자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무혜미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연구관들의 협조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네 번째입니다 검찰 수사범위 축소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개진하라 13개 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 검찰직재개편안 같은 경우는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검찰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자체의 기능을 와해시키는 그야말로 최악의 직재개편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각 부서의 구성원들에게 13개 부서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 역시 부하들의 강한 반발로서 승사되지 못합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올해 51살인 심재철 부장은 전북 완주군 출신으로서 전북 동안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잘나가는 검사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검사로 손꼽힙니다 2017년 또 8월 달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7월에 법무부 대변인 2019년 8월 달에 서울 남부지검 1차장검사 마침내 1월 8일 날 검사장 승진으로 통해서 반부패 강력부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심재철 부장의 서울대에 학부를 다닐 시절에 법사학회라는 그런 학생운동에 관여한 점이 이번 정부 들어서 운동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인간은 크게 이야기해서 재미형 인간, 원칙형 인간, 권력형 인간 등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취임한 이후에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권력형 인간에 아주 가까운 인물이구나 권력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이렇게 내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직에 있던 내가 이 정권의 도움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충성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참으로 곤란한 일이고 또 앞으로 상당한 고생길을 열어주는 판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란 말이 가진 뜻을 모든 공직자가 되시겠으면 한다 정치권력에 충직한 대변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의 귀나 눈에는 경고가 결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식과 양심과 소신과 철학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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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